루시아 가자 아니 낮에 방송한게 아니라 어제 호쿵이가 만져줘가지고 이게 완전 세팅 좋게 됐어 뭔가 좀... 내 와 꾸보다 더 괜찮아 보이게 가자 디코드 들어와 김봉준 면상보다 오메 보니까 오메가 잘생겨보이네 미스코드 가자 어제 잠 잘 잤어요 깨끗하게 이기고 청소시킨다 인정? 어 인정? 3,8,2선이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라 완전히 진짜로 너 방풀하지마 방풀 안해 진짜 하지마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거다 오케이 아 누가 만져놨어 기다려봐 잠시만 누가 만져놨어 이거 누가 스타였어 여기서 리하실? 오케이 리 오케이 깨꿀 무능력이었는데 깨꿀 나이또 나이또 들어오셈 이게 뭔데 나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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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카요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보이네 좀 괜찮은거 나왔나보네 멀카요 멀카요 아 아 근데 이거 이 종족에 이거면은 별로인 것 같던데 오오오? 이 정도의 이거면 못 놓을 것 같은데? 오오오? 이거? 이거? 오오오? 어? 아니 종종만 말해줘 종종만 어? 빈공주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네 블러핑이네 블러핑 어? 블러핑이 뭐야? 블러핑이라고 있어 블러핑 구라친다는 거지 암만대 아니 종종 뭐냐고 종종 종종만 말해 너 뭔데? 너 먼저 말해봐 나 저그 저그? 나 때라 오케이 아 제대로 말해야돼 나 진짜 제대로 말했어 알겠지? 제대로 말 안한거면 진거다 너 저그나? 어 제대로 말 안한거면 너 진거야? 어 저그라고? 어 제대로 말 안한거면 진거야 어 난 토스 지랄하지마 아 나 진짜 토스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뭐지 능력 뭐지 능력 뭐냐고 혁명만지 궁금하겠지 아날리아 듀디 공격 안하는거 보니깐 뭐 10분에 궁금해 너는 가만히 있냐 뭐 있나 2게이트잖아 당신 2게이트 질러 2개씩 나오는거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어어 요거 뭐야 호거로드 서치 호위 아마추어급 서치 호흡 cru 어? 다크템플러? 저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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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템플러 나왔네? 다크 안 뽑았는데? 이거 보니까 뭐 영웅 다크템플러 그런거네? 그런거 아닌데? 성큰 노베 성큰 노베 성큰 노베 성큰 노베 성큰 노베 성큰 노베 영웅 다크템플러 생까보리기 하하하하 아무것도 못하고 생카이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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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знает 하하하하 어엣 어엏 구파이 새드니스 으어ITE 아아 궁 with 에인드 어여 와 존나 쎄네 말도 안 되네 진짜 개사기네 저거 영웅 닦고 깔끔하게 끝났고요 어나더판 어나더판 넥스트판으로 바로 갑니다 아니 저거 안죽어? 아예 안죽어? 아 죽지 존나 쎈거지 그냥 공격력이 쎈거야 방어력이 쎈거야 둘 다 쎄 그냥? 다 쎈거야 아 쎄졌다 아 쎄졌다리 리아쉘? 아나쉘? 아나쉘? 리아쉘? 아나쉘? 리아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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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종만 말해 나 12시 터라 말해줄까? 나 테란 아 뭐야 탱틀전이야 노잼 나갈게 나간다 노노노노노 OK 리아쉬 어디선 예eman 잘가 od 오옹 음 뭐지 뭐지 뭐ーING 메시징 넌 종종 뭔데 뭐인데? 계란 솔직히 말해봐 계란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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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바 부졌다 뭐냐? 뭔 bbs냐? 뭐냐? 아씨 나 불 뒤에서 쇼부 때렸는데 바로 걸렸네 아 죽어버렸네 막으면 뭐하나 다 죽어버렸는데 아씨 나 죽은다 진짜 그게 이따 지우면 뭐하나 너 질렀던데 수고했다 봉아 아니 근데 5판 3선이야 형 진짜로 아 진짜 5판 3선이야 형 아 4판 2선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5판 3선이야 아니 근데 내가 뭐할 줄 알아? 뭐 내가 그거 할게 나는 뭐 내가 하루 지금 뭐야 2월달 안에 하루 정해서 나랑 너랑 바꾸기 역할 바꾸기 응 알았어 해 뭔 말인지 알겠지 아 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대학 능력 뭐였는데 너 기본 눈이 안 나오기 와 개사기네 와 아 하하 근데 저 5판 3선 해줄게 와 나 진짜 개사기네 와 어이없는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아즈 리아즈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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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뭐였냐고 뭐 유닛 부활 유닛 부활하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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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mg 와 와 ev 와 야 와 와 아씨 내가 무조건 이기는거였네 리하질 안할건데 어? 리안함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ㄱㄱ char 와 부금 지린다 지렴 너 좋은거 걸렸나? 부금 지린다 지렴 어어? 왜 안오는데 러시 왜 안오지? 왜 러시 안오? 넌 뭐야? 넌 뭐야? 아 설마 이거 그거임? 잠시만 넥촉 넥촉인가? 설마 어어? 상케이크 상케이크? 뭐야 너? 상케이크 뭐임? 상케이크 어 나 어후 분리해서 쇼붙치려고 하는건데 아 아 아 이 꼬 막혔다 아 조졌다 아 아 아 아 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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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돈 부족해 뭔가 안 이상하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될텐데 왜 못 느끼나요 이제 느껴버렸네요 아 이거 왜요 아 이거 못 느끼는 거 아니죠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랜는큼 앓고 혈마같이 머리 안쓰고 손 안쓰는 유즈메브레라 보는데 답답하다 진짜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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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준아 다음에는 이상거 하지말고 그냥 가위바위보를 해라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겨서 끝났잖아 아니 이게 형 방송 터지지 않았어? 어 나 방송 다시 켜는 중 방송 솜턱 꺼졌어 솜풀령 아 씨발 이거 감정돈 인턴 뭐야 갑자기 너도 그래? 아 ㅈㄴ 현대 나 10분만 티면 이기는 거 같은데 아 ㅈㄴ 현대 진짜 빨리 만들어 빨리 아 ㅈㄴ 현대 나 10분만 티면 이게 왜 아니 그거 뭐냐 야 무비야 이거 100번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봐봐 100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봐봐 갑자기 듣긴거 같은데 다들 형 켜졌어 방송? 어? 혼자 얘기하고 있어 kb 형 어? 이게 터지지 Block funded 끝났 service 아니 나 이거 10번 버티기였는데 그거 됐어. 뭐? 인터넷 튕겼었어 그냥 바로 나가겠어 그냥. 어? 근데 너 10번 못 버티잖아. 아니야 나 그냥 그거 뭐냐. 나르기만 해도 건물만 살아있어도. 변명을 프로게이머 생활 10년 차일때처럼 변명을 돼버리죠. 아니 나가셨다니까. 김건준씨. 아니 인터넷 꺼져가지고 나가셨다고. 아니 그 저 분 저 프로게이머 10년 한거 몰라요? 아니 나가셨다고 미친새끼야. 아니 미친새끼가 아니라 저 프로게이머 생활 10년 했는데 그런 변명을. 짝같은 변명을 떼고 있으세요? 네? 칠판사선이죠. 아 컴퓨터 왜 이렇게 안 켜지냐. 잠깐만. 아니면 속아줘 한번만 속아줘. 일단 기다려봐. 방송도 켜고. 아 왜 이렇게 능력 9대기만 나오냐. 살았네. 살았다. 오 방송 살았다. 와 방송 살았다. 아 능력 왜 이렇게 9대기만 빨리 잡아. 그러면 2대1이지. 형 생겼으니까. 왜 2대1이야. 2대0이지. 이거 봐주려고 형들. 리아쉴. 리아쉴. 후우우우우우우우우오all zijn. 후우우우우우우우 доступ LCD 리아쉴. 근데 applicants 크게 vary.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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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도 상관없어 미안해도 상관없어 미안해도 상관없어 미안할거? 아니 왜 치솟아 하는거야 아니 왜 치솟아 하는거야 어? 어? 그쪽분 매너있게 한다면서요 방풀하시지 마세요 예? 방풀하시지 마시라고 그쪽부터 렛닝크 한다고 하기만 해봐라 죽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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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풀하지 마세요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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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하오이 하오이 뭐였는데? 뭐였냐고? 뭐였냐고 당신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순수 실력으로 게임합니다 너 뭐였는데? 나 75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 개사키던데? 아이씨 아이씨 두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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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하쉘? 두루뚜루뚜루 안하쉘 두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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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존버라고 하지마라 어차피 이거 공중하기 때문에 시리삼 오멜 게임편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전합이 끝났기 때문에 서로 사전합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면 바로 게임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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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느크인데 능력이 뭔데? 내가 가르쳐줄 것 같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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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하나요? 그렇게 하나 닫 Gemma 저 stat mixes 한 지금 모드 안 części 흠 왜 왜 왜 왜 구밬 왜 왜 왜 왜 왜 구발 와이? 와이 구발 깔짝깔짝 떼지 마세요 깔짝깔짝 떼지 마세요 Kenyan 와이 와이 바위 당신은 굿 바위 하하하하 바위 당신은 굿 바위 질러 컨트롤스 레이기 어어 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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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잘 막네 역시 당신은 브로게이머 몰려드는 저글링 막으려고 애쓰지만 빡센 상황 전투에 날 부른다 후달려서 잘 떨어지는 상황 하하하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가 날 부른다 이샤아툰 제 하우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가 날 부른다 전투가 날 부른다 전투가 날 부른다 제 하우스 이것은 나는 전투에 못 말한다 저는 전투에 못 말한다 아이고 아이고 구발 오오린 아주 떼연 뭐지? 운명 뭐지? 아주 떼연 능력보이 안할려주대 링이 조금 많이 나오던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링이 왜 많이 나올까 요 하하 하하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스의 뜻을 받듯 아들을 위하여 가오 가라 전투가 날 부른다 지하우스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나는 전투가로 말하라 나는 전투가로 말하라 떼연 어이거는 위험할텐데 쟤에에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파리?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아하하하하하 오오 뭐야.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방ceks네. 공격을 시작하자. 오이국 금 wheel. pliers 됩니다. 우린 몸이 계속 갈것ут Frax po. vir jeeell', brille, ministroe. 저의 공격을 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졌네 공격룡이 완료 공격룡뭐임? 경력이 무엇을까요 공격룡이네 공격룡이 완료 공격룡이 완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겜 세스크스 파브레가스 하하하하하하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세스크 파브레가스 하하하하하하 뭐야 아니 능력 뭔데 디스 파로셀르로다스 세스크 파브레가스 아니 능력 뭔데 트위시로 이 적 때려버렸죠 와 대사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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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자 다이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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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사기 아이고 죽었는데 또 나왔딸이 아 추잡하게 하십니까 게임을 와 개사기 아 하마와밤세요 아이고 와 이거 어떻게 봐줍니까 게임이 세스카 바브레가스인데 아니 안나가시나요? 와 촌바사기네 씨야 이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절망만 커져가는 법 아이고 아니 능력 제일 좋은거 나와도 활용못해서 전나 답답하니깐 다른 요즘 에브레라 신부나 혈마같은거 제발 머리쓰는거 야 이게 뭐가 능력이 좋은거야 이거 존나 안좋은거야 완전 개무능이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청소에 대청소고 이기면 뭐 그거였는데 이기면 제 소원이었는데 제가 이겨서 하루 날 잡아서 역할 바꾸기로 갑질의 삶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쪽분 그쪽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쪽분 고정하셨습니다 2월달에 날 잡아서 통보할게요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회사중엔 날 잡겠습니다 아이구 병대해감사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돈은 초딩보다 떨어지는듯 거부할 수 없는 제안까지 아니 저기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 하나 해도 됩니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판 2선, 5판 3선 이런거 아니구요 예예 단판이시구요 예예 말씀하시죠 일단 원하시는거 다 해드릴게요 아 맨날 원하시는거 다 해주신다 하면서 원하시는거 어차피 다 안해주시잖아요 아니 예예 화면 방 바꿔드릴게요 아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어차피 갑질해상 할 때 다 하면 되는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이런말씀 또 말씀드려도 되나? 네 아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제 아니 벨 진짜 남은 기간 없애드릴게요 진짜로 아니 근데 그쪽은 목청이 커서 아아 벨 없애도 부를거잖아요 목청 안쓸게요 목청 안쓸게요 그럼 저를 이 방에 새들로 사는 월세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 방을 이 방의 주인이란 생각으로 저를 이제 그러면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닌데 아 이거 노잼인데 아니 이게 벨 없애드릴게요 아 진짜 벨 없을거죠? 네 단판 갈게요 그럼 제가 지면 제가 지면 뭔데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거죠 어 오케이 갑시다 만드세요 이리오세요 단판입니다 오케이 아니 잠깐만 아무것도 아니 벨 그러면 벨 없애지 마시고 반대로 바꿔주시죠 하루만 아 아 예? 예예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예예 예 들어와주세요 여기따 설치하란 말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예 오고 네 네 저와요 이게 gran Analytic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터! 아악! 희망을 가질수록 절망만 커져가는 법이지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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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쪽 분 약간 또 블러핑 들어오신 것 같은데 블러핑이 뭐예요? 아악! 불안친다는 거죠? 그쪽 분 깊은 절망의 사운드가 들렸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스 이스 파워풀 가이 이스 파워풀 가이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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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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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발땅 너란 말까? 아이고 어? 원래 팩토리를 올려야 씨드탱크가 있는데 왜 이런땅이 있지? 이겨버리라는 건가?? 에서 위에서 CG 탱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밑에선 말에다다다다다다다다다 era 사 mensa가 완료 아하하하 아이고 팡팡 아이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하 아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희망이 커서 갈수록 절망만 꺼져가지요 아니 뭐야? 예 수고하셨구요 이스 감정운동 인터넷이 끊긴다면 양쪽 다 꺼져야 하는데 방송용은 멀쩡하고 게임용만 터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사운드 공군 전산병 출신인 제가 깔끔하게 분석 공군 전산병 그리고 낙곱살 기본도 좀 맵기 때문에 매운거 못 드시는 분들은 순한 맛 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치아 치아 뭐래 친구친구 왔나 하하 치아 흥 흥 음 마 fall 아니 오드로드를 했는데 씨바 무슨 씨저분 탱크가 있냐 존나 얄받네 진짜 아 이게 많이냐 빵구냐 진짜 이게 지금 많이냐 빵구냐 이게 지금 진짜로 진심으로 이게 무슨 와 진짜 씨바 씨저분 탱크가 있냐 씨바 씨저분 탱크가 있냐 저는 오침 때리겠습니다 오침 좀 때리고 올게요 홍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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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좀 내일 좀 내일 바꿔주세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것도 아깝거든요 내일 새벽 00시 00분부터 이 부분부터 좀 벨 좀 바꿔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벨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